안녕하세요 악신입니다. 2024년 또 지니언스가 주가가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지니언스의 장점은 정보보안이자 정보보안 관련주 회사의 백신과는 조금 다른 한 차원 더 상승됐다고 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가 공격을 하고 이상한 행위가 발생되면 그것을 체크해서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신호를 주고 계속 주시하고 속아내는 그런 것 그래서 국정원이나 은행 대표적으로 많은 곳에서 쓰고 있지 지니언스의 관공서 그리고 해외에 지금 계약업체가 100군데가 넘어갔다고 나오는데 카타라나 아시아 쪽 중동쪽 이런 거겠지 유럽이나 이런 데는 나가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지니언스가 기술력이 대단하고 낮은 시총 천억대 정보를 국내 최고의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만약에 무상증자를 한다든지 배당률을 더 높은다든지 이러면 포텐이 터질 수가 있는 지금은 낮은 시총과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 정보보안 이거는 사업 비즈니스가 좋잖아요 보안을 한다는 것은 해킹이나 이런 것들 스미싱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기업의 자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창과 방패처럼 계속 막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 가운데 얘들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국내 최고 여기에서 낮은 시총 이런 상태에서 테마를 받을 수 있는 게 무상증자를 한다든지 배당을 한다든지 그리고 거래업체가 더 늘어난다든지 이러면은 빵빵빵 터질 수 있는 거지 시총이 천억밖에 안되니까 어떤가 보면은 얘들이 2024년 1월 15일 기준으로 퍼가 22가 나오고 시총 1200억 ROE가 9.3 근속연수가 5.4년 정도 돼 중소기업이 평균 한 5년 4년 정도 됐잖아 2023년 평균 근속이 평균 근속들이 DY 파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년 3년 2년만 이랬다니까 근데 얘는 지니언수는 5.4년 괜찮지 평균 근속도 괜찮은 상태 그리고 연구비도 R&D 비용을 벌면은 18%를 쏟아붓는 회사 괜찮지 막 쏟아붓잖아 연기부리를 1등을 한다고 머물러 있는게 아니라 또 쏟아붓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10%씩 나오고 얘들의 영업이익률은 뭐고 기술력이 뒷받침되어 있는 방어태세 그래서 얼마전에 7월인가 작년 7월인가 6월에 해킹 우리 해킹을 하려고 했던 흔적이 보였다라고 해서 그걸 공시했더니만 한가 한방 쳤던 적이 있었잖아요 해킹이 보였던 흔적은 있지만 그걸 피해 입었던 건 없었으니까 그리고 해외 지분들이 한 20% 가까이를 지니언수의 1000억 중에 한 200억 가까이를 200억 가까이가 해외 지분에 해외 지분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가 지금 21% 그리고 부채율이 21% 두 자릿수 부채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상관없다는 소리지 5년 평균 배당 0.5% 배당 있다 그 와중에 배당도 있다 0.5% 너무 적지만 그런데 오늘 날짜 19일 날짜로 1346억이 넘어갔어 거의 10% 넘어갔지 여기에 1200억에 10%면 120억 올라가는 거잖아 맞지 120억 뜯으면 1400억 15년 1월 15일보단 조금 올라갔는데 최근 또 떨어지다고 올라갔으니까 오늘 날짜 또 올라가고 있더라 이런 걸 보면 지니언수는 2000억 3000억이 돼도 전혀 안 이상한 회사 이 상태에서 1300억에서 2000억 되면 몇 배고 거의 70% 상승하기가 맞지 그냥 그냥 계산하기 힘드니까 1000억이 2000억 되면 100% 상승이지 3000억 되면 200% 상승하기가 3000억 4000억 되면 3배 4배 뛰게 하는 10백어 1조가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상한 강 그 보안 관련 주고 마켓셔를 우리나라 대기업들 부터 세워가지고 은행들 관공서들을 다 얘들이 커버하고 있는데 보안을 다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10백어 종목 중에 하나일 수 있는 코나이 하고 그래서 지니언수가 퍼가 22나 되지만 22 정도 되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성장이라고 투자할 수 있는 문제 없겠다 맞지